2021년도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정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보았다니 연관어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마음, 생각, 가치, 삶, 의미, 모습, 방송 등등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띈 단어는 바로 사과예요. 진정성에 연관으로 사과가 굉장히 높은 순서로 올라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사과를 할 때 자필사과문을 게시하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싶고 그게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건가? 면피용인데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지네요. 하, 당신은 사과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까? 이걸 누구보라고 올린 게 너무 웃기네요. 참 진정성도 없고. 진정성 있는 사과. 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을까요? 이건 결국 의도에 대한 문제로도 말할 수 있는데요. 고의적인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이라는 격언이 있죠. 자신은 실수하면서도 남을 용서하기 힘든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상대가 실수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는 아, 그 사람이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미안해. 미안해. 됐어? 이런 영혼 없는 사과를 한다거나 상황 모면을 위한 말뿐이거나 겉으로 그냥 반성하는 척만 한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결여되어 있으면 이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잖아요. 상대의 실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따져가면서 그 사람의 진심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실수보다 더 나쁜 건 그 행동을 고의적으로 했을 때죠. 그땐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배달하시는 분이 오다가 넘어져서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하는 건 괜찮지만 일부러 음식을 훼손했다면 그분은 나쁜 분이죠. 의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의도를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의도가 실수인지 혹은 고의인지 판단을 어떻게 할까요?